우리 원경이가 우리 형을 보더니 오빠 저 좋아하죠 저한테 빠졌죠 이러는 거예요. 저를 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예요. 이러는 거예요. 아주 솔직하잖아요 그런 얘기를. 그 말은. 본인도 또 그런 것 같아요. 그 말은. 그 말을 듣고 좋아진 거예요 또. 그 말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많이 핫쏘는 거거든. 형 갑자기 핫쏘해 보이는데. 확실히. 아까 우리가 약간은 그랬어. 이거 보니까 핫쏘해 보여요 형. 핫쏘한 게 아니라. 그런 그런 아주 전국을 찌르는 멘트를 해주는 게. 상대 방향으로 하고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. 좋은 에너지를 갖게 만든. 좋은 에너지를 갖게 만든. 아니 난 여자를 업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. 아까 딱 업었는데. 누구에게도 좋았어? 응 뭔가 그 느낌이. 업었다고? 업었기 때문에. 그래서 뭘 짓으려고 하죠. 어이 뭐. 오빠 약간 넘어오신 것 같던데. 넘어갔지. 이미 우리 세 명 다 넘어갔어 지금. 똑같이 넘어갔어 이제. 일요범에 잡으면 돼. 글쎄요 밖에서 아주. 문질리 잡지 마. 피도 눈물도 없어. we're exactly going on long die. inaire 소중함 ...